누굴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? 딱 보면 몰라? 설득할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난 거 같네 더 이상 내 아량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격 떨어지네 누구랑 말을 섞고 있는 거야? 아는 척 하지 말아주겠어? 뭐? 인정 못 해? 흥! 나도 인정 따위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? 왜냐하면 이건 내 자리니까! 이건 인과응보야 넌 기억 못 할지 몰라도 말이야 난 인정 못 해! 아니 안 해! 탁! 탁! 자아악! 내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지? 축하해! 내가 오늘을 축하해줬다는 걸 기억해 이 은혜는 내가 왕이 되는 날 갚는 거야 알겠지? 미안하지만 겨우 생일 축하에 감동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옛날부터 생일을 축하받는 건 익숙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네 축하는 특별히 기억할게 기쁘지? 이곳이 나의 영지임을 선포하노라! 이건 계획이 없던 일인데 뭐야! 이제 좀 불붙었는데 불티를 남기지마 내가 너무 과했나? 나도 어쩔 수 없는 활용인가 봐 메리 크리스마스! 해피 뉴이어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그랜드 체이스! 뽀 카카오! 그랜드 체이스! 한참 부족하지만 정성이 갸략하니 이번엔 내가 한 발 양보할게 뭐야 역시 가뿐하잖아 내 실력을 본 소감이 어때? 기다려! 아침에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점심 주문할 거지? 그럼 나도 같은 걸로 아... 더워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활용의 깃털이 휘날리는 걸 보았다면 이미 늦었단 걸 아셔야지 겨울을 끝내는 것은 나 봄과 함께 돌아올 진정한 왕을 맞이할 준비는 되었겠지 어머머 안목이 제법이네 어때? 어울리는 것 같아? 무슨 옷이든 제대로 소화하는 게 모델의 실력이지 뭐야? 이런 거 좋아하니? 정성이니 어디 받아 둘까? 타올라라! 여몬의 화신이여! 지긋지긋한 겨울은 여기서 끝이야 봄? 아니, 타오르는 여름을 선사해 주겠어 뭐? 길을 몰라? 쉴 땐 쉬어야지? 잠깐 기다리래도? 하찮은 것들은 언제나 급하다니깐 이왕 이렇게 된 거 티타임이나? 새해의 태양이여! 더욱더 이글이글 타올라라! 저 찬탈자 티어를 아이스크림처럼 녹여버리고 나의 미래를 열어둬! 뭐야? 새해 소원을 빌자며 왜 내 눈을 피해? 내가 부끄러워? 라그나, 정통한 화룡이자 불의 정령왕 후계자 모두 나를 일컫는 말이지 고귀한 혈통은 역시 숨길 수 없다니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아우라 뭐 그런 게 느껴지지 않니? 음, 너 감이 안 좋구나? 용이 포악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누구랑은 다르니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? 당연히 가리지! 좀 더 확률이 높은 편을 골라야지 화나지 않았어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 나와의 계약? 고작 그런 마력으로 나와 계약을 하시겠다 됐고 아이스크림은 없어? 어때? 역시 말이 안 통하지? 네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화나네 너 혼자는 무리야 음, 내가 좀 도와주련 뭐? 저, 못된 계집애 감히,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이렇게 담카래 아니지 아니지 흔들려선 안돼 헉 저런 애가 같은 정령왕 호보라니 격떨어진단 말씀이야? 역시 정령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어 그렇지? 아휴 정말 고작 그걸 기다리지 못해? 말했잖아 내가 왕이 되는 걸 똑똑히 옆에서 지켜보라고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다 알겠지? 내게 정령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야? 어차피 도태된 이들이야 그들에 대한 미련까지 짊어지고 미래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정말이지 이젠 질려버렸어 더 이상은 설득하지 않겠어 내키지는 않지만 테카레온의 방식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겠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이 우아한 몸짓을 보렴 도망쳐도 소용없다니까 빈틈으로 날 유혹할세 우습기도 하셔라 녹아내려라 드래고닉 오라 용의 위험에 무릎 꿇을 쥐니 조금쯤은 진심으로 지우니까 한결 괜찮은걸 한줌 제가 되어라 나와 하나가 될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영광이라 생각해야지 주도권을 쥘 자신이 없나봐 난 자신 있어 예언 하나 할까 가이아론의 말을 따랐다간 우린 영원히 왕자 근처에 가지도 못할 거야 인간 친구? 니 수순에 어련하겠니? 그만 거기까지 아직은 그 선을 넘을 정도는 아니야 이런 에티켓도 모르는 거야? 기회를 위해 위기를 초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하지? 억지부리긴 하등한 존재 따위가 생각할 법한 행동이야 불쌍하게 여길 가치도 없어 잠깐! 너 지금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? 내 앞으로 새치게 하는 건 용납 못해 내게 부족한 거? 아니 나에게 부족함은 없어 그런 건 없다고 그 이 멍청이야 상대를 보면서 까불어야지 여기서 죽을 셈이야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 아 이제 나도 몰라 받은 만큼 갚아줄 거야 아니 배로 쳐줘야지 계산이 맞겠어 적당히 해 진짜 내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말이야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따위 결코 할 수 없어 나는 왕의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걸리적... 걸리적... 걸리적 거린다고? 내가... 다 귀찮아줬어 모두 태워버리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응 내 티타임을 방해한 데까는 결코 가볍지 않단다? 네네 변명은 거기까지 응 인간들도 제법 좋은 걸 마시는걸? 어디 제품이지? 인...스턴트? 아하! 그런 이름인가? 인나들이리 착각을 한 게 분명해 정말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다니깐 왜 그렇게 화를 내지? 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을 뿐이야 모두가 너처럼 미련할 필요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잖아 남 탓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내 탓을 하는 건 그쯤 해도지 감히 너희들이 끼어들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어 뭐? 너희 감히... 나에게... 내게 창피를 주려고 이런 일을 꾸미다니... 그래... 그런 게 틀림없어 왜... 왜 화를 내는 거야? 화력이 세면 셀수록 좋다며 다... 탔어? 아니... 난 요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니깐 어디 가보실까? 앞장서 단숨에 날아가 버릴까나 뒤처지면 버리고 간다 배? 센 불에 단숨에 그러면 겉도 바삭하고 안도 바삭한 숫덩이가? 어라? 친구? 누가? 걔랑 내가? 정령계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? 정령왕이 선출직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야? 화령은 빨간머리여야 되지 않냐고?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담? 미친한 것들과 어울리는 건 여기까지야 미친한 것들과 어울리는 건 여기까지야 시간대 UN 제 chron장 differently